도착 맥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납돌 납돌 납돌이요? 여러분, 토닝 워터랑 맥주 섞어서 마셔봤어요? 토닝 워터 1, 맥주 1 그리고 약간 과일청 있으면 그거 진짜 쫑쫑! 그래서 약간 타케일 느낌! 떡볶이 진짜 되겠다. 어, 진짜 맛있어. 아니, 사근수가 괜찮아. 과일청 같은 거 있으면. 몰라, 왜 그걸? 아, 나도 활동 끝 하면 뻔하지? 여러분들 맥주 좋아해요? 네! 좋아하시는 분? 그래요? 좋아, 좋아. 그럴 수 있어. 고랭주를 좋아하시나보다. 아, 맥주 같은 거 납먹어 이런 건가? 소주파 아니면? 네. 어, 소매파! 참 그런 청량은 더 짓끼네요. 좋아! 좋아! 일이 끝나면 그냥 한 게 좋아요. 이제 다들 뭐 할 거예요? 좋아요. 팬싸가 신어 보셨던지. 팬싸! 팬싸! 너 지금 집에 가고. 그렇죠. 썸뉴들 모임 있나요 오늘? 네. 왔어요? 네, 누구야. 오! 좋겠다! 와우, 우리 저 킴스 노래 나왔어요? 단밤에 출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웃지 않나요? 나오면 불러서 브이로그 찍어서 올려주세요. 불러 ver! 내가 앨범 위로 앨범으로 앨범으로 찍어달라고 했는데 앨범으로 앨범으로 찍어 주실 거에요? 왔다고 합니다 아, 가현이 가방아! 앨범에 안 왔어요! 앨범에 안 왔어요! 앨범에 안 왔어요! 아, 앨범에 안 왔어요? 이면 찍어주실 거에요? 네 아냐 노티즈 때도 안 찍어준단 말이야! 진짜? 찍었겠지? 찍어 졸아줘! 맞아, 다니세요 맞아, 맞아 오늘 뭐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저스티스 첫 주 방송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기호박, 은호박 마음 충족 모든 걸 다 하셨나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힘을 얻게 될 거 같아요, 오늘도 맞아요 그, 나무 밑에 오래 서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물 떨어져서 매미가 오줌 타는 거 진짜 뜨끈했다 진짜 뜨끈했다 제가 몇 번 많이 써봤다 아니, 아니 3년을 써봐 되시니까 그거 매미 오줌이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시란 이제 슬프릴 공개 어허에는 이게 어디서 해? 저도 동시란 어떤 포즈를 받으십니까? 어떤 포즈를 할까? 히어로 같지? 오케이! 아 오케이! 어? 히어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히어로! 제가 같은 생각만에 히어로 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오케이! 히어로 생각하는 게 아 통일 해달라고? 아 오케이! 그러면은 통일 해달래요. 히어로! 통일한 면 하나, 발장 하나! 오케이!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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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미안해요. 이거 못만한? 네. 화려한! 아 이제 이제 이거로 잡았어요. 화려한? 레지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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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졌어요! 자 이제 히어로! 히어로!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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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여워. 붙인다. 나. 나. 나는! 오! 오라지 상 구한다! 하! 감사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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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키셔 네 알았죠 네 누리 한 거 네 한 번만 두 번 따서 네 두 번 따서 우리 디방 다고 네 잠깐만 기다려 저 형님 기다려 주셔서 고마워요 맞아 나와서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저 형님 나와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선수들 진짜 너무 고맙고 우리 나머지 스피스 활동 하나씩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그럼 스피스 활동 파이팅! 좋았어 좋았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유익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